오늘 주긴 했지만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이런 걸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했을 때 프랑스에 대해 말했지만 진심으로 말했을 때 제가 말했을 때 한국에 대해 말했을 때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해 말했어요. 스태프들이 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게 정말로 저한테는 행복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тур에, 저는 모든 멤버들이, 스태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걸 포함해서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서,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리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섹시해.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옆에서 분명히 행복이라는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임을 만들고, 그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네요. 여러분이 원하는게, jakie도 그 행복이 안되요. 여러분이 만나서 그런 순간을 많이 tussen Genau. 여러분이 사랑하는게, 내가 사랑하는게, 여러분이STAX는 이것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더 행복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며, 우리에게 사랑하는게,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는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대에 참여한거에요. 우리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